소체육 집회는 종교 탄압 세력이다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양이삼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자는 숙대에 위치한 송태근 목사가 심호하는 삼일교회 초청 목사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삼일교회는 이런 자를 데려다가 설교시키는 저급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삼은 양심을 팔아먹고 범죄자 조국 수호 집회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 조국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을 수국 꼴통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연설 내내 목사라는 양반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누가 봐도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면이 없고 양심도 없고 생각도 썩었으며 이미 무너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수국 꼴통이지 누구 보고 수국 꼴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연설을 들으면 생각 없고 거짓말과 선동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삼 연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세운 왕국을 놓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무엇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처벌하는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는 목사도 절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는 검사는 밤에는 눈따롱에 앉아 자기 구두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뒤에 쓰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초반에 세습 문제를 언급하면서 명성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세습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습보다 더 좋은 말은 승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승계는 죄가 아니며 성경에도 대제사장직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승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단임 목사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습, 승계가 문제라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찾기 어려운 교회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회입니다. 새로운 목사를 청빙했는데 새로 들어온 단임 목사는 용력을 부르고 교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빙하에 단임 목사로 임명했는데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교회 승계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며 아들이 오든지 외부에서 목사를 청빙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한 목회자의 역량과 신앙 그리고 도덕성 등으로 한 인물을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지 세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이삼은 검찰과 교회를 비교해가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삼의 연설을 들어보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구덩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목사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선 교회는 개교회입니다. 교파, 교당에 속하면서 개별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그 말은 성도가 목회자의 도덕성이나 신앙을 보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결정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며 국교가 없는 국가입니다. 국가 통제 속에 있지 않으며 성도들을 강제로 법적으로 교회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분리 원칙이며 다시 말해 국교 금지 원칙이며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원칙입니다. 종교분리를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잘못이라면 투표권 행사 해소도 안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서도 안되며 세금도 내지 말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지 말고 공무원도 해소도 안되며 취업도 해소도 안됩니다. 이들 모두가 국가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종교분리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는 국교 금지 특정 종교에게만 특혜 금지를 하는 것이며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이삼은 목사가 목사보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목사 집단을 부르주아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워 투쟁 대상으로 만드는 가장 사회주의스럽고 공산당 같은 발언입니다. 전형적인 괴베스 선동질 발언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상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두고 확대해석하며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정당한 비판을 하고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삼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든 목사가 다 문제며 목사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괴베스 선동질이며 감정 조절이 안되는 저급한 정신질환 환자 같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소초역 집회에서 우이종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검찰개혁을 종교개혁과 연결하며 요즘 광화문에 몰린 가짜 종교인들 그 숫자의 대부분은 강제로 동원된 특정 종교 신자들이라고 하며 가짜 종교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종교인,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세금을 물리고 투명한 세금 흐름을 만들어 내도록 교수 연구자들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의학과 교수는 개돼지나 치료하지 저런데 나와서 생각없이 질러대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촛불 두고 조국가족 비리다는 옹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종교개혁이라니 정말 개돼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광화문에 몰린 사람들 보고 가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 다 가짜 종교인입니까? 범죄자 처벌하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 종교인입니까?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빨갱이 발상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중국, 공산국가를 보면 공통점이 종교 말살, 기독교 말살 같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과세하자는 주장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며 교회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맡겠다는 주장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도 동일한 주장입니다. 말이 검찰개혁이지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견찰노릇을 말하며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의 자기 사람들을 검찰 수사받지 못하게 맡겠다는 뜻입니다. 공수처가 만일 신설이 된다면 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인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에 임명하여 각종 청와대 비리 문제를 덮어버리고 검사들을 압박하며 수사하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며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공산국가를 펼칠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고 권력 남용이라는 제명으로 탄핵까지 이끌었던 자들이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기독교 세력이며 기독교 전문용어로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또한 죽창을 들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빨갱이 조국을 옹호하는 빨갱이 공산당 집회였습니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세력들 보고 토착외구라고 부르며 북한의 주장과 똑같이 구호를 외치며 거짓말과 손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썩어빠진 이념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해 하루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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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